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 서수길 이사가 망 사용료 부담을 명분으로 국내에서 철수한 트위치를 상대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아프리카TV에서 BJ 케빈 어보로 활동하고 있는 서 이사는 전날 BJ들과 진행한 합동 방송에서 트위치를 거론하며 적자가나 사업도 못해서 철수하면서 망 사용료 어쩌고 개XX를 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 6일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더 높은 네트워크 수수료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내년 2월 27일부로 국내 서비스 운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의서는 이와 관련해 망 사용료 때문이 아니라 아프리카TV가 이긴 것이고 우리 BJ와 이용자들이 이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위치를 겨냥해 망 사용료를 얼마나 내는지 까보라고 하라며 작년에 트위치가 신고한 매출이 18억밖에 안 된다라고 욕설을 섞어 비판했습니다. 서의사는 또 네이버가 준비 중인 게임 전문 실시간 방송 플랫폼 치지직도 언급했습니다. 서의사는 무슨 나오지도 않은 치지직, 뿌지직을 언급하느냐며 트위치의 대안으로 치지직을 언급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네이버는 오는 19일 치지직 공개 테스트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서의사는 과거 2011년 아프리카TV의 전신인 나우콤 대표를 맡아 현재 아프리카TV 플랫폼을 만든 인물입니다. 2021년 이후에는 아프리카TV 대표직에서 물러나 이사 겸 CBO로 재직하고 있습니다.